보호 관찰을 받던 강도 전과자 56살 A씨가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해 당국이 5일째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대구 보호관찰소가 경찰과 협업해 A씨를 추적 중에 있는데요. 최근 A씨를 발견했다는 제보 여러 건이 들어왔지만 모두 A씨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시립 남부 도서관 인근 숲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종족을 감췄습니다. A씨는 키 169cm, 몸무게 72kg으로 왼쪽 눈이 실명돼 절반 이상 감겨 있습니다. 한편 충북 괴산에서도 지난 20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40대 성범죄자가 도주 사흘 만에 경기 평택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6일간 재생한 전자발찌를 훾을 کر기 asupr .